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해외에 사는 이런 이민자들, 한국계 이민자들만큼 한국에 크게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조갑재 씨가 여러분 떠들 때는 그것은 이익이 관련될 수가 있는 거죠. 김기현 씨가 떠들 때는 그것이 자기의 여러분들은 정치적 진로와 영향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씨와 홍준표 씨가 무슨 발언을 하게 되면 항상 발언의 그 뒤에 있는 복선에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관계라는 부분들이 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나라를 떠나서 바깥에 살면 아무래도 시야나 안목이 좀 더 넓게 되고 그다음에 나라 문제를 볼 때 관찰자 입장에서 이해가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해외에 계시는 소위 비상시국 선언문에 동의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국제 자유주권 총연대 텍사스, 아트란타, 남가주, 호주, 아시아협의회 그다음에 미국의 휴스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프로리다, 필라델피아, 아리조나, 뉴저지, 애트랜타, 하와이, 달라스, 메사추세스, 워싱턴, 네바다, 산타바바라, 시드니 이런 데 있는 교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참 힘들 건데 이 보시죠. 오클랜드, 벤쿠버, 토론토, 도쿄, 베르린, 필리핀, 휴지, 파프아누기냐, 칠레,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하노이, 덴버, 달라스, 애트란타 이런 교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국 선언문을 낼 때는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분들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또 전 세계 여러분들 펼쳐져 있는 소위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기원하는 이런 분들이 때때마다 여러분들 시국 선언문을 낼 때는 한 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여러분들 어제 발표한 것이 해외 국내 동포 비상시국 선언문 2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 회복을 선언하시고 2023년도 선거 사기 쿠데타 업무를 저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사는 분들 가운데서 2024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최재 변혁을 꾀하는 불순 세력에 위한 선거 사기 쿠데타 업보다 이런 용어는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본질은 특정 정당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야합해서 체제 전복을 꾀하는 것에 결정판이 2024년도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공병호 tv를 통해서 체제 전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배 속까지 다 펼쳐졌지 않습니까?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야무지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하고 해외 동포들이 다 여러분들 일치하는 겁니다. 해외 애국 동포 대표들은 지난 여러 차례 부정선거 세력이 연론 조작 통계 조작 선거 조작을 통해서 주권을 유리하여 정권을 탈취해왔음을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최근에는 10월 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진화된 방식으로 사전선거 표 더하기로 사기선거를 과감히 시행했음을 간파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1차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내 대표자들과 지지 성인 하에 11월 11일 대국민 궐기를 통해 광화문 궐기입니다. 선관이 해체를 천명하고 연속되는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대통령을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연일 뭐라고 성토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생긴 것은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윤석열은 대통령은 다른 면은 저보다 훨씬 앞선지 모르겠지만 책임감이란 면에서는 저한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나라 일을 맡거나 이렇게 큰 직책을 맡지 않지만 평생 동안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나를 키워준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자식들에게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은 내 노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낯서 자란 조국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공병호처럼 이런 책임감이 이런 투출했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공병호처럼 뭐죠? 예 책임감이 좀 있는 남자였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칼이 들어가도록 뭡니까? 집권 초기에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돼버렸으니까 탄핵당하고 물러가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 남자가 기계가 있거나 결계가 없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는 거 하니까 허우대가 멀쩡하고 잘생긴 남자인데 말도 잘하시고 한데 내가 볼 때는 속은 텅텅 비어있다 이야기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낳아서 자란 나라가 2024년 총선에서 완전히 체제가 전복이 돼 가지고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거나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뭡니까? 스스로 중등기를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 여러분들 해외에 살면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2024년 총수는 선거 카트 사기 쿠테타 업무의 완성판, 완결판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은 국내외 부정선거 카리터리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한미 공의 사전투표의 선관위 전산조작으로 제3차 디지털 전쟁을 촉발하겠다고 봅니다. 2024년 총선 개입이 마지막 그들의 정권 전복 쿠테타 완성의 예고라 봅니다. 결정판이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란 것은 2024년 총수는 선거 쿠테타의 결정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완성판이라고 보는 거죠. 봉합계도 그 완성판의 예고편을 선거 사기 세력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가지고 모두 다 국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냥 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탈취할 것입니다 하고 다 보여준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49%만큼 이것을 여러분들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율을 환산하게 되면 3만 7천 453표가 됩니다. 그거를 전부 다 뭐죠?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2024년 총선에서 우리 선거 사기 세력들은 남조선 선관위와 깊이 협력해서 그런 전술 전략을 사용해 가지고 남조선을 전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이 공병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해외 여러분들 동포 비상시국의 여러분들을 서명한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2020단 선거개입이 마지막 그들의 정권전복 구태타 완성의 예고라고 봅니다. 예고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세력 중에 이준석 전 여당 당대표가 200석을 운운하며 신당 창당으로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2020년 선거 결과와 2016년 탄핵 구태타가 재연될 상황이 벌어지는 이 엄중하고 절박한 상황 앞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 힘은 만국적 부정선거 카르텔 앞에 속수무책한 모습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 해외 동포들의 여러분들 격분한 목소리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첫째 인요한 핵심은 무엇보다 선관위 부정선거 척결이 핵심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그동안 부정선거 규명에 극렬히 방해해온 이준석과 하태경계를 통합해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4.15 선거 선산서버 제거로 부정선거 정결을 인멸하고 묵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과 노정휘 노태학 등 당시 선관위원장과 강수구 전산서버 보전요청 기각을 포함하여 선거재판 지연 등을 한 정치판사를 적각 법정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4.15 선거를 포함한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범죄의 온상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거 관련 기능을 행안부로 이관 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왜 필요합니까? 콩알만한 나라에서 밤을 좀 세워 가지고 오전까지 수개표하면 왜 안 됩니까? 3천명 4천명의 여러분들 그렇게 인력을 왜 유지해야 됩니까? 1년에 9척 정도 여러분들 예산을 왜 써야 됩니까? 선거처럼 간단한 그런 활동에 전산장비를 왜 도입해야 됩니까? 선거인 명부 사전특표 선거인 명부도 없이 선관위 핵심 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로가 왜 필요합니까? 다 여러분들 도덕질을 하기 위한 장치자 도구라는 겁니다. 네 번째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양정철과 이해찬과 윤호정과 조혜주와 고한석 등을 국사범으로 즉각 수사의 착수와 관련자 처벌 및 가짜 국회를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긴급특별선언을 통해 해외 동포 선거를 포함하여 부정선거의 온상인 사전특표 제도를 배제하거나 현장 수개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2024년 모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차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20년 한미 총선과 대선 결과의 악몽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동안 애국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법원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으며 아직도 모국의 대통령과 인요한 핵심위원회 및 여당이 6.25전쟁 이후 최고의 국난상황에 직면한 현실 앞에서 무책임한 태도에 걱정을 넘어 경악하게 됩니다.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대표일동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겁니다. 남자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식솔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 일을 맡게 되면 나라 일을 자신에게 맡긴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여러분들 완전히 방치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안 본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러면 대통령이 처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님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눈에는 허우대가 멀쩡한 뭐죠 잘생긴 남자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살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나 천하 나이가 이제 62 정도가 됐고 잘 살면 한 2, 30년 살겠지만 또 뭐 오는 데는 이런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의 호흡 불운한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나라의 운명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